이제 간다 이제 간다 안녕 가자 우리 또 이제 러시아에서 만나자 삼평아 여보 말라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이 쭉 바닷가 바닷가 안 보이나? 보여요 조금 야 근데 진짜 큰일이다 그냥 말라가구나 그냥 또 다른 스페인 도시에 왔구나 당신 어때? 아 그렇구나 여기 말라가구나 스페인이구나 우리가 좀 여행을 오래 하긴 했네 와 스페인이야 와 진짜 너무 좋아 이런게 안 나오네요 그냥 엽떡 매운 느낌 그럴만도 해 이제 아 야자수구나 하늘은 파랗구나 맨날 파래 제가 맨날 좋아해요 이렇게 되네 어 저분 봐봐 비치체어 딱 들고 바타카 갔다 오시는거야 여기만 넘어가면 바다인거지 앞으로 좀만 더 갔다가 아까 봤던 무료 캠핑장으로 갈건지 바닷가 접근이 좋은 주차장으로 갈건지 우리는 뭐 그냥 무료만 찾아다녀 일단 그냥 쭉 가볼게 네 근데 이 바다가 뭐 굳이 우리가 여기를 어렵게 맞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때까지 참 이쁘 바다를 많이 봤고 앞으로도 볼거고 어쨌든 말라가입니다 피카소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어 해수역 하네 바닷가 도시니까 근데 옆에 컨테이너도 보이고 이쁘진 않습니까 어 고굴에서 알려주더라고 피카소 박물관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행 초기에는 와 그래? 거기 가야지 무조건 가자 하은등이 참 미치겠네 이게 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갈까? 말까?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일단 말라가에서의 일정은 꼬추장 사러 갈거고 꼬추장 사는 길에 피카소 미술관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꼬추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꼬추장 사러 가는 길에 없으면 고민 좀 해봐야지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나? 다행이다 여기가 아까 누류 캠핑장 여기서 한 10km 이 정도도 올 수 있어 자전거 타고 아까 컨테이너 보이던 해명가보다는 근데 굳이 여기 오지 말자 네 굳이 이제 돌릴게 네 알았어요 근데 저녁은 뭐 먹어? 아까 이베리코 이베리코 돼지하고 그냥 일반 돼지 그거 두개 한번 꺼서 비교해거든 네 그러면 한이마트 가서 당신 고추장 사러 가봤어 내가 뺑뺑 돌다가 만날게 앞에 주차하고 뭐 이런게 힘들 것 같고 자 일단 가봅시다 아시아마트 갑시다 갑시다 다 왔어 여기 대놓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빨간색 차 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봐봐요 할 수 있지 오늘 해결할 수 있는거야? 와 보길 잘했다 매일 지하철 타고 와야되나 막 보고 있었는데 어차피 바로 앞이니까 누가 차 건드리면 경복이 울릴테고 음 오케이 예 문단속 잘했고 여기 무슨 차이나타운 같아 한국식품마켓이라고 적혀있네 중국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있네 처음처럼 잠깐만 삼평이와의 거리 괜찮아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나올 수 있어 일단 너구리 나한테 중요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이게 하나에 한 2300원이야 응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음 다섯 개 다섯 개 자 그 다음 당신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짠따다단 이게 있더라구요 이게 뭐 어디서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미소가 번지고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살 생각도 안 했던건데 근데 이게 아쉬울 때 그냥 넣어 먹으면 매콤하더라구요 자 고추 잔 정말 필요한거 여기 중국이야 된장 된장 일단 두개 두개? 응 자 중요한게 있습니다 일로와보세요 여보 이게 태국 오뎅인거 같아 우리 태우에서 오뎅국수 이런거 맛있게 먹었잖아 한국 오뎅국수 한국 오뎅국수 이게 한 8,000원 얼마? 스페인 말라가에서 괴산 맑은물 떡볶이 떡볶이 감사합니다 하하하 그만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닭발 아니야? 근데 이게 과잔데 와 신기하다 와 과잔데 이게 와 과잔데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우리 해당사항 없음 그냥 한글이 반가운거지 청우는 처음 본다 빨리 빨리 응? 선영? 이거 처음 본다 선영 중소기업 브랜드인가 보지 다 잘되면 좋지 하지만 안먹는걸로 대상아 가자 대상아 가자 사장님이 갑자기 선물을 주셨어 참모아 일단 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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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 모카치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짤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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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냉면 사서 하하하하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한국식품 사서 하하하하 자 기분좋죠? 네 비빔냉면 사서 그게 제일 좋아요 와 쥐를 시간 없어 촬영하셔 빨리 와서 어그리 끓여봐 이거 어 알겠어 우리 냉동고 생각을 안하고 신나서 막상하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빼고 소고기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나는 소고기가 안에 있고 대박이다 얼음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내가 힘으로 했을 때 됐었는데 이번엔 그 수준이 아니야 거기 있었죠? 일단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어 그건 되지? 이건 내가 해볼게요 내담담 냉동고 이건 여기 돼 냉동고 냉동고 조금만한 냉장고 와 근진하다 갑시다 갑시다 일단 무료 주차장 근데 우리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추장을 사버렸어 여기 온 아주 중요한 이유를 벌써 해결하고 있어 아 여기다 아까보다 훨씬 많네 많이 많네 아까 보니까 여기 물 버리고 물 받는데 있더라고 오케 결정 이 자리로 우리집 뒤에 나무 이 자리 어 이건 뭐야 안 보여 뒤에다 놓으면 안 보여 뒤에다 놓으면 이야 스페인은 이런게 되게 많다 캠핑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어쨌든 되게 많아 근데 쓰레기가 좀 많다 치운 사람이 없나보네 샛소리 들리고 좋네 오늘은 여기서 난 여기 밥 먹읍시다 티비 보면서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여보 오 나온다 나와요? 음 많이 잡혀 오케이 그러면 나는 고기를 끓겠습니다 우리 아까 산거 이거 이베리코 돼지랑 일반 돼지랑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게 내가 뭐가 이베리코고 뭐가 일반 되는지 얘기 안 해줄테니까 뭐고 맞춰봐 맞춰보라고요? 겉절이 네 저 겉절이 정말 맛있어 샐러드용인데 스페인말 들으면서 이베리코 돼지고기 먹기 먹기 근데 고기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돼지고기인데 마치 소고기 색깔이 있네 응 그래 이게 어쨌든 8.37 유로 300g 정도 이게 뭐 비싼거지 안 이상한지 모르겠어 이건 3.69 유로 이건 600g 이게 훨씬 싸네 싸기는 이거는 우리 인덕션 빨리 사야돼 응 자꾸 가스를 쓰게 돼 하나 주행중에 떨어져가지고 망가졌어 당신은 여기 이제 보지마 근데 나 있을 데가 없는데 뒤돌아 있어봐 뒤돌아 있어봐 뒤돌아 일단 요것만 한번 테스트 아 이게 일반 돼지고기 이게 이베리코 빨리 주세요 어 쉬고 있어 다 다 됐어요 뭐해? 뭐하려고 얼음 꺼내야 돼요 어 얼음 더 오케이 테스트용 끝 다 됐어요? 응 아니 먹으면 돼요? 어 앉아봐 코어 4번 불어줘 어 1번이요 참 2번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얘기에 필요하네 됐어? 참 거 오래atos 자 아 2번 딱 알겠어 야 딱 알아 1번과 2번 어떤게 1번인지 모릅니다 끝났습니다 자 1번 아니면 2번 뭐가 더 맛있어 이베리코가 뭐냐 이거죠 어 어떻게 하러 쉽죠 한번 딱 씹고 딱 알겠어요 한번 딱 씹어도 맛있어 더 맛있고 부드럽고 첫번째 준건 약간 퍽퍽한 느낌인데 두번째는 첫번째꺼 보다 더 부드러워 이게 일반 돼지고 이게 이베리코 돼지거든 이베리코 확실히 맛있다 나 그냥 줘봐 오빠는 더 잘할거야 그래가지고 50%의 확률이지만 줘봐 재밌다 재밌네 자 두고두고두고 끝 이거 먹고 딱 알겠네 딱 알겠죠 모르겠어 자 내가 느낀 감정을 얘기할게 일본을 줬어 근데 내가 생각한 먹어보다 맛이 없는거야 좀 뻑뻑하네 그래서 난 이게 일반 돼지고기인줄 알았어 두번째 줬어 근데 뭐야 이거 더 이상한 첫번째가 이베리코였네 맛있다 하지만 한국 돼지고기가 짱이네 홍삼에서 먹었던 돼지고기가 살살 먹었잖아요 뭐야 뭐지 내가 그렇게 잘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확실히 둘 중엔 이베리코가 맛있다 맛있다 말라가에서는 먹고 젖지만 어쨌든 확인했고 중요한 식자재 구입했고 내일 아침에 바로 그냥 가려고 다시 나도 마음을 다잡고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 여행 초기보다는 사실 대단히 막 가뭄이 크고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서쪽으로 갈 때는 호카고색 도착해서 서쪽 끝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서 막 즐기면서 열심히 갔는데 대도시도 근데 이제 동쪽으로 갈 때는 대도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관광을 하고 그런건 안 하려고 정신이 않아 지금 힘든 것 같아 밥은 알게? 밥이요? 밥이랑 같이 먹을게 안 먹어? 난 지금 안 먹고 이거랑 맥주 한잔 안 먹어 자 맥주 마십시다 우리 이거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여보? 1유로 아니 1.5유로 0.99유로 진짜? 한 번 됐어 너무 맛있어 맥주네 뭐 이런 맥주 우리 먹을땐 안 싸워 맛있는거 먹을때는 전혀 싸우지 않아 그 얘기는 가끔 싸운다는 얘기인가? 하하하하하 솔직히 파이가 너무 좋은 중 그 24시간 3행수로 붙어있으면 가끔은 그지? 네 싸우세요 우리 잘하고 있어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이젠 뭐 삼형의 고기 냄새가 배든 말든 전혀 생각났어 여기지? 전혀 맛있어 맞아 결국 다 비었어 이베리코 돼지 응 근데 먹다가 보니까 진짜 맛있네 응 요즘 돼지고기가 나물링도 막 소고기 체크통신 같아 응 모르코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더 맛있을 수 있어 지금 기분은 홍성에서 먹었던 돼지고기의 강렬한 행복함하고 비슷해 맞아 나 저거 먹어봐야겠다 난 이렇게 유용할지 몰랐거든 나도 그냥 이것만 살짝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국의 맛이 되니까 응 어때요? 계속할 것 같아 진짜? 응 한번 빨리 먹어볼래요 살짝만 어 아껴야 돼 응 아껴야 돼 우와 냄새가 당신 좋아할 것 같은데 엄청 맛있더라 하 quart 한 몇분 양념을 재워놨다가 하고 있어요 이걸 먹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 같아 저 소스에 효능을 오, 맛있다. 아니야, 안 탔어. 나는 좋아. 오우. 어때요? 우리 두 가지 브랜드 다 먹었잖아. 그 전북밴드가 더 맛있었다는 거. 취소. 둘 다 맛있다. 당연한 거 먹었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응. 완벽히 돼지갈비 사 먹는 거야. 진짜? 응. 먹방놀이. 응. 응. 근데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유용하다. 이런 춤에서 그런 거고. 집에서 해먹으면 훨씬 맛있지. 여긴 말라가. 무역 캠핑장. 인지 주차장. 인지. 여보. 우린 이제 그라나다 쪽으로 갑시다. 말라가에서 할 일 다 했어. 고추장 잔뜩 샀고 그 다음에 변기 레바가 부러진 거를 구석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못 받고 바르셀로나에서 받는 걸로 할 거 다 했으니까 갑시다 준비 완료 여보 갑시다 고추장 잔뜩